4th of July 뭐라고요? 4th of July 4th? 아니, 4th of July 4월부터 7월까지 4월부터 7월까지 7월 4일 7월 4일 이번 달, June 이번 달은 June이죠 June의 다음 달, July 다음 달, 4th 몇 번째요? 네 번째 날이 뭐라고? July 미국의 기념일, Independence Day 미국의 기념일, Independence Day 언제부터? July 76 언제부터? July July 그러면 안 되는데 7년부터 7년부터 776녁 오케이, 여러분 땐이 이렇게 팩트를 아메리카 팩트를 중간중간 너네가 하나 발표하면 선생님도 하나씩 발표해 줄 거야 팩트 팩트를 이렇게 한 페이지씩 하나씩 나 이걸 잘 기억해 주고 끝나서 퀴즈 타이프할 때 너네가 맞추는 사람한테 선생님 몇 포인트를 줄까? 10포인트 팩트를 한꺼번에 준비해 줄까?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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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6 이건 연도에요 1776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언제? July 언제? July 그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